안녕하세요. 먹방꽁냐사입니다. 지금 친구가 간만에 집에 놀러와서 한산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나가볼게요. 저는 마이머리 풀어주신 거 보여요. 저는 매니저기 닭밥입니다.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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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 컬리나로 왔어요.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잘생겼어요. 언니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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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 언니 멋지다 아 원래 이러지 뭐 안 돼 안 돼 에르 이 장면 아니야? 됐다 아 좋다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오케이 인생네콜 찍으러 왔어요. 찍었어요. 부려요. 여기 너무 공간이 좁아요. 수원역 인생네콜이 좋습니다. 수원역으로 오세요. 엄청 커. 아 진짜? 여기다 2인용이네요. 2인용이네요. 여기다 1인용이네요. 이렇게 신어봐요? 어떻게 살아요? 또 왜 이렇게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어떤 수업이랄까 너무 궁금합니다. 하나, 둘, 셋! 호흡하세요. 우리 고이 건강하게 해주세요. 너무너무 좋아요, 진짜. 최고!